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11시입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수요일과 금요일 11시에 찾아오는 소통맨 박명석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댓글창으로 안녕하세요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규방송인가 맞습니다 정규방송하는 시간 수요일 금요일 11시 모르시는 거 아니죠? 잊어버리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금요일 11시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요일 금요일 11시는 무조건 고정이니까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저와 함께 기분 좋게 금요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컴님 오 기다렸어요 명석님 안녕하세요 김레전드님 명석이 영화 하위연 레전드 영화 하위연 3580012님 안녕하세요 미래컴님 소통령이요 저거 소통령 됐나요 소통하는 대통령 소통령 예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괜찮아 잘했어님이 하이하이 괜찮아 잘했어님 하이하이 예 다들 어서오세요 채팅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떴을 때 제가 대신 공부해서 리포트도 정리하고 PPT도 만들어서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방송이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 단어가 있죠 집단지성 제가 혼자 만드는 방송이 아니고요 저는 대신 공부를 해올 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께서 채팅을 많이 올려주시고 그거를 보고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제작진한테 좀 건의를 해가지고 채팅에 뭔가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얘기들을 달아주시면 그걸 우리 유튜브에 썸네일로도 받고 선물을 드리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 컨펌은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댓글 많이 채팅 많이 올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성원이 가득하면 아마 이쪽에 제작비가 좀 몰리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선물도 드리고 처음에 커피 드렸다가 나중에 치킨도 주고 나중에 핸드폰도 주고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다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어헤드님 오늘 더 멋짐요 열심히 노력해주신 명성님 고맙습니다 제가 노력하는 게 보이죠? 예 제가 원래 평소에는 말을 이렇게 빠르게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방송을 할 때마다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겼어요 저는 왜 번호로 표기가 되죠? 그거 닉네임 바꾸는 거 있을 텐데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알려드릴게요 27명님 안녕하세요 코디님 반가방가 여도운 예뻐요님 박명석 앵커 반가방가 하이 고맙습니다 김궁궁님 유튜브에서 핸드폰 준다고요? 그건 제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설마 핸드폰을 주겠습니까? 예 저도 뭐 핸드폰 옛날 거 쓰고 있는데 저 지금 혼나고 있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주는 거 거짓말이고 커피 정도는 어느 정도 제가 딸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 피드백부터 가죠 여러분들 자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 이야 제가 그 수요일에 와 이거 뭐야 19만이야? 막 이러면서 구독자 20만 가겠네? 이랬었는데 22만 3천 명 와 여러분들 가슴이 웅장해지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 축하 좀 부탁드리고요 기분 좋아지는 말투라고요? 고맙습니다 음 그러고 근데 여러분들 그 기분 좋아지는 말투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여러분들 좀 혼 좀 나야겠어요 455회가 뭡니까 이게? 455회가 그때 약속했잖아요 저랑 예? 어 10번씩 눌러달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안 보였나요 잘? 455회 뭐 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여러분도 혹시 이게 뭐 그 피드백도 주시고 얘기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반영을 할 테니까 일단 좀 길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좀 들고 어 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다음부터는 조회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댓글들 한번 좀 살펴볼게요 어 일단은 한학원님께서 박명석 소리질러 머쓱타드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어 뭐야 나 젊었을 때랑 똑같다고요? 6549님? 와 6549님 젊었을 때 상당히 미남이셨겠네요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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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유튜브 저희가 올렸던 영상의 댓글로 한번 넘어가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학원님께서 박명석 소리질러 하셨고요. 한학원님 이분 설명도 잘해주시고 명석하시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투컴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뭐냐면 제가 집에서도 가끔 방송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투컴 세팅을 하고 싶다고 거기 방송에 띄워놓은 게 있어서 그 아마 시청자가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밤에 하는 거라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그리고 수꿉놀이님께서 소통맨 응원합니다. 전국 편성 까하하셨는데 이게 김수정이거든요. 광리리님 내 조건식 만드는 방법이 궁금해서요 라고 하셔서 제가 조건식 만드는 방법 당연히 공부해왔죠. 제가 또 소통맨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영웅문 검색에다가 조건 검색 실시간이라고 쳐보세요. 조건 검색 실시간 0156번이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등록 누르면 여기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여기 조건식 범위 지정, 시세 분석, 기술적 분석, 패턴 분석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정해서 시가총액 순으로 이걸 하고 싶다 이러면 이거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내 조건식에. 그러면 여기에 추가가 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검색 누르면은 막 쫙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이거를 천억 이상 아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되는구나 아 이거 뭐야 100, 100 이렇게 딱 하면은 추가 하면은 이거 기준으로 검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천억 이상 종목들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네 아 이거는 빼야 되는구나. 이것만 톡 이렇게 해서 검색 이렇게 하면 딱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내 조건식에 저장 누르시면요. 새 조건명 시가총액, 시가총액 천억 이상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끈 다음에 맞죠? 끈 다음에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서 새 조건명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 여기 있다. 이렇게 뜨잖아요. 0156 뜨면 누르면 여기 뜨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천억 이상. 검색 결과가 100건이 초과해서 실시간 처리되지 않는다고 조건을 설정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지정한다. 궁금하신 분은 다시 한번 저의 유튜브, 저의 유튜브래. 키움조건 유튜브에 이 영상 올라갈 거니까 이 앞부분 땡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 순서도 나눠 놓을 거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할 거는 뭐냐면요. 유튜브 댓글 읽었고 첫 번째 순서는 누구인가 어 누가 삼성전자로 지금 단타를 치고 있어 라는 삼성전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인텔과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어제 그 차트를 보니까 갑자기 막 분봉해서 막 춤을 추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와 요즘 살다 살다 삼성전자라는 대형주로 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게 첫 번째 순서고 두 번째는 또 이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매각할 수 있다는 보도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 꽃길만 걸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두 가지 이슈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채팅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채팅 어떤 것들이 올라왔나요? 유튜브에서는 뭐 특별한 얘기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K에서는 수국이 필대님 히야 멋진 닉네임을 만들었습니다. 어우 수국이 필대요. 너무 이쁘다. 수국이라는 꽃이 저는 뭔지는 잘 모르지만 뭐 국화죠. 하얀 거 고맙습니다. 미래컴님 호텔 잘 간다 듀얼 모니터 쓰시나 봅니다. 올려주셨고요. 주식 하시나요? 아 제가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목돈이 없어가지고 주식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삼성전자 이슈 시작하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텔 이슈가 터지면서 어제 장 막판에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추가 반등이 나오다가 현재는 0.2% 정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뭔가 수급을 보니까 현재 종목들의 수급이 외국인이 조금 사고 있고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 또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이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인텔과 반도체 계약 주가 들썩일까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대가 상당히 높았죠. 오전 9시 1분에 나온 기사네요. 오늘 오전 9시 1분.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보니까 미국의 IT 전문 매체 세미어큐리트라는 회사와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텔이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다는 분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TSMC 외에 다른 기업에도 반도체 외주 생산을 맡겼다는데 그게 아마 삼성전자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또 원문을 제가 가져왔죠. 자 원문에서 뭐라고 했는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바로 그냥 한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세미어큐리트라는 언론사에서 인텔 아웃소싱 거래 또 다른 인텔 아웃소싱 거래가 밝혀졌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10월에 TSMC 주문규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칠 전 가장 대담한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CEO가 인텔의 CEO가 바뀌었죠. 그 CEO가 계약에 서명했다라고 가정할 때 10나노 웨이퍼 부족으로 인한 인텔의 웨이퍼 시작 부족을 커버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서 근데 이게 TSMC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독점적으로 말한 다른 것만큼 간단하지는 않지만 꽤 크다라고 해서 이게 아마 삼성전자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번역투가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어큐리트라고 들어가셔서 영어로도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리포트들 준비를 했습니다. 리포트 한번 볼까요? 자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인텔 파운드리 수주 계약 체결 보도 김선우 애널리스트의 어제 나온 그런 리포트였고요. 세미어큐리트에서 삼성의 오스틴 파운드리 계약 체결을 보도했다. 아직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 조사업체 자체가 그동안 이 뉴스에 높은 신뢰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믿을 만한 그런 언론사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자체 제작에서 인텔이 자체 제작에서 외주 생산으로 변화하면서 경영진 교체가 발생한 가운데 등장한 새로운 소식이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TSMC가 2021년 설비 투자액을 크게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인텔의 파운드리 수주를 기조해둔 투자 계획이 아닐까라고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발간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을 활용해서 21년도 하반기부터 위탁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아마도 CPU보다는 GPU나 칩셋 생산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인텔 입장에서는 TSMC의 독점 계약보다는 삼성전자와의 듀얼밴더를 활용하는 방안 그러니까 인텔은 TSMC랑 계속하는 것보다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가면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쟁적 가격 협상력도 획득할 수 있고 2021년부터 2022년 미국 본토에 있는 공장을 돌릴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마 인텔이 삼성전자를 픽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밤에 실적 발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채팅창에서도 지금 뉴스 나오면 뭐하나 기관 외인 연기금 겁나 던지는데 라고 하셨는데 그쵸 이게 뭐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한 얘기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뭐 될지 아니면 안 될지 그리고 혹시 된다면 얼마나 좋은 것일지에 대해서 의견 갖고 계신 분들이 채팅 올려주시면 같이 좀 공유를 해보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뉴스를 봤더니 아침에 또 이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오늘 오전 8시 반에 인텔 신입 CEO가 2023년 반도체 대부분 자체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퍼뜨려가지고 근데 여기 본문 내용이 없는 기사였어요 그래서 어 뭐야 이거 어제 뭐 이렇게 막 인텔이 한다고 그랬는데 거짓말이었어?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어 그와 관련해서 또 리포트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KTV 투자증권의 김양재 박상범 연구위원이 오늘 22일에 나온 리포트였습니다 인텔 파운드리 수주 의미가 무슨 뜻일까? 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관련 보도 내용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거 제목 인상적이죠 소제목이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아직 초기 단계일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CPU나 GPU 외주식에는 빨라도 2022년 하반기 이후다 2021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양산 가능한 품목도 GPU가 아니라 다른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GPU를 예상하고 있는데 GPU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게 아마 확인할 것 같고 GPU는 아닐 것이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장 기대는 크지만 단기 영향은 미미하다 중장기적으로 수해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인텔이 아무리 외주화를 하더라도 KTV에서는 CPU나 GPU는 일부만 외주화를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5G SOC와 PCH 통신칩 등 비주력 품목 외주화 비중을 확대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다 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다시 보면 마치 뭐 뭐야 삼성전자랑 협력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제가 보니까 인텔이 어쨌든 반도체 파운드리 물량을 늘릴 것이다 그러니까 외주 물량을 늘릴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제 인텔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CEO가 나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7나노 공정이 갖고 있었던 문제를 회복했다 제품 제조를 내부에서 진행할 것이다 이 얘기를 가지고 저렇게 헤드라인을 뽑았던 것 같은데 근데 동시에 위탁 생산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라는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물량 중 일부를 외부 파운드리로 활용할 계획이긴 하다 주요 내용은 하지만 오늘 밝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인텔이 완벽하게 100% 파운드리로 넘기진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넘겨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써니앤네님 정리 좋네요 공부 많이 하신 듯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뭐 개인적인 내용도 좋지만 저의 방송과 관련된 채팅을 올려주시면 여러분들 그 이렇게 올려서 썸네일에다가 이렇게 박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의 선물이 갈 수도 있으니까 뭐 개인적인 채팅은 조금 접어주시고 제 방송에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재미없진 않죠? 의장님 뭐 자꾸 딴 얘기 하시길래 빅히트? 뭐 빅히트 좋은 회사죠 예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널K에서는 수국이필대님 아 이제 막 입문한 신입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애시당초님께서 인텔하고 엔비디아 협력 소식도 있다고요? AMD 견제 목적으로 아 그렇군요 뭐 인텔이 굉장히 여러 군데로 이제 협력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안에서 삼성전자도 얘기 나오고 TSMC도 얘기 나오고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도 인텔이 계속 파운드리 물량을 늘려간다면 삼성전자가 얻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괜찮아 잘했어님 아우 참 잘했어요 너무 유익해요 아이디얼님 재밌습니다 너무 유익해요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준호님도 크크크크 유튜브는 어떻게 보나요? 수국이필대님 이 화면이 좀 흐릿하시다고요? 아 유튜브로 가시면 저희 채널 키움증권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채널에서 생방송 라이브 찍혀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로 들어오시면 유튜브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간단히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바로 LG전자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갈게요 LG전자 주가부터 한번 볼까요? LG전자 차트 뿅! 아 오늘 1% 하락하고 있네요 야 LG전자도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오늘 고가 4%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저가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지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 이거 오늘은 뭐 하락하니까 아쉽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LG전자가 이 정도면 어디입니까? 그쵸? 4만 천원 하던 게 지금 20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퀀텀 점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두 번 한 번 통 한 번 통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점프를 한 상황이고 이번에는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에는 이제 VC사업부를 분할한다고 얘기를 해서 점프를 했다가 이번에는 또 MC사업부를 매각할 수도 있다고 해서 한 번 더 점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자 PPT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이제 자동차 꽃길만 걷자? 어 그러니까 MC사업부를 매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혹시 자동차 쪽으로만 집중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런 제목을 달아봤는데 그럼 LG전자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루머부터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경제TV에서 나온 속보부터 한 번 보시죠 한국경제TV 뿐만이 아니라 많은 언론사에서 아 한국경제네요 많은 언론사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속보 LG전자 모바일 철수설이 나왔다 사실 LG전자 주주분들께서는 상당히 기다리셨던 보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아 웃었네요 괜히 물론 LG전자 스마트폰 상당히 잘 만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LG전자 폰 많이 썼거든요 예 근데 모바일을 철수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LG전자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한다고 해서 또 뭐라고 했는지 한 번 봤더니 야 길었네요 2015년 2분기 이후 23분기 연속 영업적 자료에 늪에 빠졌던 모바일 사업의 존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러니까 뭐 매각할 수도 있고 뭐 일부만 뗄 수도 있고 뭐 계속 가져갈 수도 있고 세 가지 선택이 있겠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 미래커님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거의 뭐 매니저시네요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미래커님이 또 저를 상당히 좋아해주시는 팬분이신 거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애정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LG전자의 키움증권 리포트 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유명하신 김지산 센터장님께서 LG전자 관련 리포트를 또 보내주셨는데 스마트폰 리스크 해소 노력 박수를 보낸다 야 박수를 보낸다라는 제목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드디어 해야 할 것들을 LG전자가 하기로 칼을 뽑았다 뭐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니까 뭐 스마트폰 한계 사업이 한계에 도달했고 전략적 판단 시점이 도래했다 오 6년 동안 4조 7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야 5조 원 6년 동안 5조 원의 손실이 났다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딴 데서 돈 벌어서 여기 메꾸느라고 계속 계속 이것만 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쨌든 이제는 그만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중저가폰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가전과 TV에서 쌓아온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들고 가기도 조금 어렵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상의 시나리오는 사업부 매각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이와 동시에 IoT 가전, 로봇,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사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우리 LG전자가 돈을 벌어서 그 적자 사업부에다 계속 이렇게 메꾸고 있었는데 그걸 적자 사업부에 메꾸지 말고 뭐 IoT, 가전, 로봇, 자율주행차 이쪽에다가 다시 이렇게 투자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도 올라갔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상적 사업 포트폴리오로 변모하면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지 않을까 마그나와도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미니 LED TV나 OLED나 이런 TV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력 사업의 기술 경쟁력은 여전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MC 사업부 손실 제거하면 당장 우리 영업이익은 4조 원을 상의할 것이다 이 4조 원이라는 게 숫자가 이렇게 딱 그게 안 들어오잖아요 딱 현실적으로 안 느껴져서 제가 여기서는 NH투자증권에서 바로 보이는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 포함하기 전과 후의 연결 실적 비교인데 여기 보시면 단위가 10억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억, 100억, 1000억, 조 5조 원, 4조 원, 3조 원 뭐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스마트폰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때 영업이익이 3조 원에서 4조 원 사이입니다 이 정도로 2022년 예상치가 근데 스마트폰 사업이 없어지면 2022년 예상치가 4조 원에서 5조 원 사이까지 무려 1조 원의 점프가 됩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우리가 주가에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팩트, 유일한 팩트가 그거지 않습니까? 주가는 실적을 반영한다 근데 실적을 이렇게 영업이익을 1조 원이나 점프하게 되기 때문에 주가의 급등이에요 어느 정도는 뭐 이해가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현대차 증권에서 LG전자를 친환경 첨단 기업으로 재평가되는 과정이다 라고 노근창 의원 그리고 박찬호 의원이 같이 올렸는데 친환경 첨단 기업은 또 무슨 얘기일까 하고 봤더니 LG전자가 잘하는 것들 스타일러, 건조기, 공기청정기 이게 결국은 오염물질 제거라는 친환경 솔루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전기차 뭐 LG에너지 솔루션도 있고요 마그나와 합작하는 회사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결국 다 친환경 안에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장기적으로는 그린 뉴딜 솔루션으로 LG전자가 나아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마그나와의 매출액 추이도 이제 2022년부터는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VES 사업부 자체만 봐도 올해 3분기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열심히 투자를 해서 LG전자의 로봇이라든지 이런 가전이라든지 친환경 솔루션으로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도 LG전자가 좋은 미래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놨는데 자,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팔아야 된다 아니다, 그래도 남겨야 된다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5G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채팅 올려주시면 제가 잠시 후에 읽어보도록 하고요 뉴스도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오더라고요 LG 스마트폰 분할 매각이 유력하다 연구개발 남기고 생산시설 판단은 뉴스원의 보도도 있었는데 또 반대로 파이낸셜 뉴스는 LG가 완전히 스마트폰을 못 버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쵸? 진짜 완전히 다 놔줄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놔줄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들고 안고 갈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할수있다님, LG전자 스마트폰이 적자 분 이후 모델을 잘못 구... BTS가 아니라 박명석 아나운서님을 써야 했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는 암이거든요, BTS 사랑합니다, 지민군 사랑하고요 골드만삭스 보고서 LG전자... 그만하세요 형님 아 진짜 갑자기 형님이란 말이 나오네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채팅창에서 그리고 또 채널K 플레이어에서는 애시당초님께서 외신에 한국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구근이 상승 중으로 보인다 저도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LG도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삼성도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현대차, SK 다 같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면 현대랑 SK CEO는 뭐 할까 하고 잠시 후에 찾아본 것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LG전자도 이제 PPR, PDR 적용해야 할 기업으로 변하는데 미래컴님 그건 아닌데 아 미래컴님 제 팬인 줄 알았는데 BTS보다는 아닌가 보네요 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LG전자는 마케팅 광고를 잘 못했다 아 마케팅 참 유명하죠 LG전자는 그래서 SNS에서 젊은 층들이 아니 이걸 왜 홍보를 안 해? 이러면서 막 올려줘요 내가 대신 해줄게, 광고 해줄게 막 이러면서 SNS로 젊은 계층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아카마이님 진심 아이돌 상이다 그런 말은 항상 읽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의견을 계속 올려주시면 중간중간 제가 읽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메인 컨텐츠는 끝났는데 간단히 LG전자의 스마트폰 역사 MC사업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재미로 한번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또 막간을 이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앱스토리라는 언론사에서 나온 우리나라 밀리언셀러 폰들만을 모아놓은 자료들이래요 여기 혹시 여러분들의 추억의 스마트폰 추억의 핸드폰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아 이거 그거라서 잘 안 보입니다 그 프레젠테이션이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거니 폰이라는 게 있어요 누적 1100만대 벤츠폰, 블루블랙폰, 초콜릿폰 이야 초콜릿폰이 상당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뭐 무명폰, 샤인폰, 갤럭시S 스타폰까지 여기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여기서 LG폰들만을 따지고 보면 2005년도에 나왔던 초콜릿폰이 누적 2200만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와 이때만 해도 LG폰이 진짜 영광의 시대를 만들었죠 이거 진짜 예뻤거든요 2005년도에 여러분들 뭐 하셨나요 저는 이때 중3이었거든요 중3 때 한창 이제 뭐 브랜드라든지 이쁜 거 이런 거 관심 많았을 텐데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면 바로 인싸됐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샤인폰이라는 게 2007년도에 나왔는데 국내에서 김태희폰이라고 알려졌던 야 김태희폰 하면은 저는 그때 김태희씨가 이제 그 투 했던 그 광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머리 이렇게 딱 묶고 투 서로 이렇게 싹 그거 진짜 레전드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꼭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폰도 있었다고 하고 쿠키폰 2008년도 이것도 LG가 굉장히 히트 쳤던 이때 당시에 보시면은 놀라운 게 이게 있어요 이거 저는 이게 이제 삼성 갤럭시에서 그 노트에서 처음 나온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이 눌러주는 게 이게 나왔다고 합니다 버튼이 이렇게 통통통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아 이거 전화 걸기고 이게 전화 끊기구나 뭐 이때만 해도 LG전자 폰 잘 나갔었고요 그리고 옵티머스를 발표하면서 스마트폰을 처음 냈는데 10밀리언셀러 폰 야 스마트폰인데 10밀리언셀러면 많이 팔았네요 LG전자가 초반에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초콜릿폰 1,2를 다 써보셨어요? 와 신기하다 와 언제적 포니 하시는데 디자인 트렌드를 못 다루는 듯 그래도 이런 거는 괜찮았어요 옵티머스 G 이런 것도 예뻤고 그리고 G2 그리고 뭐 윙 뭐 이렇게 이렇게 쭉 라인업이 내려왔는데 약간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뭐 윙을 했다가 G를 했다가 V를 했다가 Q를 했다가 LG 그 가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LG가 조금 최근 들어서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조금 오락가락 하다가 조금 아쉽게도 스마트폰에서 많이 점유율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냥 추억 돋는 기념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김래전느님 저 불렀나요? 안 불렀습니다 코디님 초콜릿폰 너무 이뻐서 지금도 보관하고 계시다고요? 와 신기하다 알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재미로 저희가 살펴보는 내용까지 쭉 지켜봤고요 뭐 마지막으로 시장 간단하게 정리하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현재 상황 어떤가요? 음 업종 현재가 들어가면 코스피는 0.59% 뭐 양호하네요 코스닥도 0.2% 상승하고 있는데 수급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수급 보니까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좀 줄였고요 기관은 매도세를 더 늘렸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계속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뭘 사고 있죠? 또 전기전자 운수장비 화학 이쪽에 집중이 돼 있군요 대신에 이런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매도할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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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참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뭐 저희가 이제 또 끝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뭐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오늘 채팅 참여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지만 유튜브 저희 채널K 올라갔을 때 예 제가 꼭 이렇게 제 얼굴도 달아서 이번에는 뭐 궁예합성할 생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상한 짓 자꾸 하지 않도록 자꾸 어그로 끌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셨겠죠? 자 오늘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열심히 또 공부해 올 테니까 유튜브 댓글 그리고 좋아요 꼭 응원 댓글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몸조심 하시고요 요즘 또 코로나 얘기가 좀 확진자가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들 개인 방역 신경 쓰시는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컴님 고생하셨어 답주해 봐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무조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11시에 다시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고맙고요 채널K 채팅창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뭘 벌써 끝나 12시까지는 해야지 하시는데 아이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갈게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길게 할게요 와 안녕 월급 타면 스타벅스 상품권 안 보냅니다 사 드세요 키움증권 해외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비주얼 키움증권 해외주식 0.2% 수수료 키움증권 해외주식 0.2% 수수료